ㅋㅋㅋㅋㅋ 이거 하나 그냥 부칠게요 아 이거 큐가 어떻게라 되게 헷갈린다 반성 상황 타나토스 뭘 만들어야 되나? 이젠 5일 나올 때 만들어야 되나? 아직까지 없어 건물에 고고고 얘가 막아주고 이제 스나이퍼가 이제 때리면 되잖아 건물을 두 마리 더 내려 일로 오세요 베테랑 다 됐고 잠깐만 스나이퍼의 타겟은 하이스트 하이스트 레벨로 합시다 스나이퍼는 가까이 있는거 말고 하이스트로 파운더리 됐고 아 외국언데 별로 외국어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조금씩 한글 배치도 나온다고 합니다 파운더리 파운더리 이천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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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펌 하나 더 만들고요 펌 어디 썼지 아이씨 헷갈린다 펌 30개 어 60 오우 62개 62 이렇게 만들어봤자 건물 지면 내 생각에는 사라질 것 같아 내 생각이 맞을 것 같아 농장 지역에 뭘 지면 손해를 볼 것 같아 52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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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옹 아 여기 부수셔야 돼요 빨리 부십시다 I need to kill something I need to kill something 막혀있는게 아니겠지? 얘들 이렇게 지나가는 느낌이 들어 가까워서 그런걸까? 가까워서 그런거겠죠? 그냥 지나갔어 적당한 한대 베어 버омина Lunv 강 Except 스나이퍼 레디 스나이퍼 레디 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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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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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괜찮아? 무빙샷 무빙샷 뒤도 좀 빼줘야겠다 아 너무 비비적거려 짱나게 너무 비비하는 것 같아 업그레이드하니까 푸르스름하게 변했는데 스나이퍼가요 푸르딩딩해졌습니다 자 셔크타워 파운더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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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였지 2,000원 2,000원 모아서 지푸시면 뭐가 나오겠죠 그걸로 스프레를 업그레이드도 하는 김에 정살도 하는 김에 나쁘지 않나 접근이 안된다 근데 어 스나이퍼 하나 더 조금씩 조금씩 다가가고 있어 아우 아우 아우씨 너무 많은데? 조금 전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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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. 쇼킹 타워. 앗그레이드 완료 조금만 조금만 더 저게 솔저가 있어야 되나 진짜? 네 못 내려갔는데? 뒤에 있는 애로 좀 펴보자 아우C 오케이 스크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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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사하면.. 갑자기 점사하면? 다 많이 줄었지? 될 것 같은데요? 됐다 됐다 오케이 내가 여기를 어택을 해놔도 여기를 안 때려요 가까이 있는 거 우선순위대로 때려가지고 괜찮습니다 이거 하나 돌리면 다 선택되는 건 너무 좋은데 나쁘지 않다 천원 2천원 모으면 되죠 아 지도에 찍겠지 뭐 알아서 나 놔 나무 금 2천원 모였어 나중에 이건 먹자 없어지지 않더라구요 세이브 해놨다가 아까 뭘 나무를 파운더리 만들려고 했나요? 파운더리 음 빈 땅에다 만들지 뭐 파운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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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고 파운더리 푸드 아니 나무를 나무를 만들게 금 다 먹어야겠다 나무도 있고 금도 있고 이거 사운드로 har 안들 여두륵 엉 12 정의 19명 왜 없어? 뭐가 없는데? 푸드가? 40 나무 베는 거? 으음 에너지가 안 닿는데래 아저씨 못 만들잖아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하나 더 만들고 밑에를 한번 쓸어버리고 여기 왼쪽을 또 쓸어버려야겠다 타워 업그레이드 할까? 성당같은걸 패고있어요 도시같애 그 이탈리아 도시같은데? 어? 오 많이 나온다 오 야 이건 좀 잠깐만 오 야 많아 잠깐만 어어 어떡하지? 얘들 모빈샷하고 스나이퍼 와 이 스나이퍼 느려가지고 안돼 펫 잡았다 어우 너무 많아 잠깐만 못을 것 같은데 느려가지고 스나이퍼가 흠 노어 노어 너너너너너너너너로 여기서 너무 많이 나왔어요 갑자기 시티홀 둠 시티홀 오브 둠 응? 트여야지 트여야지 뭐 지면 돼요? 피 없는 애를 떼지 않겠지? 스무스하게 들어가 스무스하게 스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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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됐어요 또 간다 우리 오 펜맨이 짜증나 오우 펜맨이 무시무시합니다 어 건물 병력 나오는거 하나 더 만들어도 되겠어 쇼핑타워를 한번 아 쇼핑타워는 나중에 어디에 나온다고 할 때 만들자 너무 아까워요 돈이 여기가 좀 많이 있으니까 우선 타워 업만 타워 업만 다 하고 위에서 부터 내려가야겠어 아까 여기서 동시에 나오는 바람에 망한거거든 요렇게 요렇게 뒤에서부터 때리면 이게 좋아 가기 좋아 이게 가기 좋았어 진짜 이렇게 때릴걸 아 또 나온다 더러운 뚱뚱이 죽어라 뚱뚱이 뚱뚱한 것들 다 죽어야 돼 일로와 여기 이게 막혀있잖아 이게 여기 딱 좋아요 음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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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어디보자, 뭐를 만들까요? 하나 더 만들어도 되겠죠? 여기쯤 하나 만들어서 더블 베럭 더블 베럭 합시다 우린 스나만 뽑을거야 또 있다가 또 뚱뚱이야 짜증나는 뚱뚱이 뚱뚱 잡았고 여기 위치 좋은데? 여기 좋아 나쁘지 않아요 가리케이트가 되어있어서 많이 나온다 싶으면 튀자 뚱뚱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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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맞고 뚱뚱이는 괜찮은데 침 쏘는 애를 잘 봐야돼 내 생각에는 레인저가 더 있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스나이퍼도 좋은데 스나이퍼는 침 뱉으면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요 그죠? 침쟁이가 나오면 큰일이야 레인저를 좀 충원해야겠어 레인저가 왔다갔다 하면서 방황하기도 괜찮고 레인저 업그레이드 이런거 없나 스타머스 쿼리 아까 만든거는 어디있어요? 아 파운더리 잠깐만 파운더리 업그레이드 봅시다 어드밴스드 쿼리 어드밴스드 팜 어드밴스드 밀 오일 플랫 오일을 이제 채취할 수 있는데 오일이 어디 시작부터 있었어요 레이더 타워 레이더 타워 괜찮다고 아까 아시지 않았나? 와이얼 펜스트랩 와이얼 펜스트랩 익스큐터 익스큐터란 익스큐터란 방어타워인가요? 3000원 그리고 엔지니어링 센터 엔지니어링 센터를 만들면 어셈블 앤 트레인 더 모스트 소피스티케이트 유닛 유닛을 뭐 뽑을 수 있대 타나토스 타이탄 루시퍼 그걸 뽑을 수 있대 이렇게 다같은 사람 종이 아 솔져센터 완성 거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강제적으로 어택을 어 어택하고있네 굿 빠밤 좋은 베타랑이 좋은 베타랑이 됐다 나도 왔어요 나도 훈련할거야 잠깐 조심해야 돼 어우 춥다 날씨가 많이 춥죠 미약하게나마 패고 있습니다 깔짝깔짝 아 줌이 잘 안돼요 줌 감이 좀 안좋아 어 좀 나오는거 같은데 어 잘 봐야돼 튈 때를 알아야된다고 니가 어 좀 튈거야 잠깐만 어 아직 겐춘 아직 버틸만해 너 왜 놀고있어 아 뒤에 쏘고있구나 아직 버틸만한가 어 아직 버틸만해 나쁘지 않아 맵게임 느낌이 난다고? 맵게임은 아니고 인디게임이긴 한데 재밌어요 재밌어 재밌습니다 왜 뭐 만들어야 되지 지금 이제 다음 러쉬가 안오네 돈을 좀 세이브 해놓을까요 어 어 이스트 어 노오 잠깐만 아 이스트가 세방향인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돈이 없다 돈이 없어 어디로 나올까? 잠깐만 가뭄이 안된다 아 이거 위험한데? 터치큐주자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말레스타를 아이씨 안보여 어디 표시라도 나오면 좋을텐데 돈 먹으러 하나 보내자고 알겠어 잠시만 여기다 하나 만들어놓고 여기다 빼고 하나만 돈만 딱 먹고 튀자 왠지 하나 어딨지 아이씨 음 이쪽 여기다 밑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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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 poder 기 ط 아이 assic 티 금맘먹고 튈게 스톤 왜 먹었니? 여기가 여기 맞지? 아 또 올라가는거 아니야? 올라가는거 아니야? 야씨 어딨었어 알리스타 엔진 아 엔지니어다도 만들어야겠는데 아 씨 바리스타 만들 자리가 없다 대박인데 잠깐만 야 이씨 아니 아이 나 진짜 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ㅓ 3방향인 것 같아. 맨 밑에 있는 것 같아. 여기에 우리 승부를 겁시다. 방어에 만전을 합시다. 왜 뭣죠? 아 억세스 에어리가 바깥이야? 열받는다. 여기다 만들어야 되네. 여기다 만들고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. 파워플랜트 파워플랜트 잠깐만 아씨 돌아오라니까 이 쪽이 맞는 것 같아. 이 쪽이다. 그래도 아까 밑에 잘해서 잘 먹었어. 아 이 방향이 이쪽인가? 잠깐만 어디 보자 둘 다 만들면 만들면 되지 뭐. 만들면 되지 둘 다. 이쪽일 수도 있어. 위는 아닐 거야. 여긴 아닐 거야. 스나이퍼 좀 넣고. 전력을 만들어야 되는데. 이건 또 뭐야. 여기 스나이퍼 맞네요. 잠시만. 오우씨. 막 점프하는 애들어있어요. 조심해야 돼. 오케이. 파워플랜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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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irth 13 메시지 에합반 너